네 스키 다 탔구요 여기는 이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오전에 계속 레인보우 존이 안열다가 오후에 잠깐 열었어 레인보우는 못하구요 1,2,3,4는 못하고 파라다이스만 탈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만 본돌라가 대기 빵명에다가 그렇게 올라왔네요 자 오늘 우리 제이슨씨 제이슨님 아까도 안녕하세요 했는데 뭘 오늘 원포인트 한다고 몇가지 급경사에서 하는거 팔찍는거 풀찍는거랑 해봤는데 어때요 20년동안 관광스키만 타가지고 자세에 고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 당연히 이게 계속 타면서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거야 네 이거 우리 탄 영상을 찍었으니까 또 업로드 할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좀 교정하도록 뭐랑 안해도 상관없어 뭐 상관없는데 아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가끔씩 일본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내년에 우리 일본스키투어 뭐 이제 갈때 어떻게 한번 조인할래요 어 당연히 꼭 가야죠 어 진짜 내년에 내가 어 또한 세네 번 있으니까 그때 스케줄을 공지를 해놓을테니까 그때 한번 조인해요 그럼 같이 일본가서 타면은 또 레벨이 쭉 올라갈 수 있으니 안올라 수도 있겠다 하하하하 네 꼭 가겠습니다 아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해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